정신 유사 정신 유사 정신 유사 반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왜? 제가 이런 패션 역시 YG야 사약을 들려! 사약을 들려. 제이는 사약을 들려. 사약을 들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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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어! 야돔! 야돔! 야! 잘못 때렸어! 오마터박 터졌다! 매니저! 매니저! 야! 동! 야! 동! 야! 동! 아무리 천천히 두고 뻥 뚫리는 거라해! 뻥 뚫리는! 냄새! 코! 이상하게 들어서 뻥! 이사생도 내일 유경료품 뭐뭐 챙겨야 됩니까? CS 복! 하고! 몹시 하고! 수건! 총 닦는 거랑! 권투와! 꼬만두! 정답! 15대 По 인사연! 지금 이 사진을 봤어야 해!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무슨 몸을... 몸껍질을... 아 힘들어... 리사니어? 예왕 대표님 또 말투를 볼 수 있다 1, 3, 4 리, 빠람, 빠람 리, 빠람, 빠람 리사니어? 리사니어? 오, 비슷하네 비슷해 리사니어? 리사니어? 오, 나... 저... 아니야, 나... 갑자기... 그 여자애가 생각나 내가 맨날 따라하는 여자애 누구? 안발여자애 여자애 오! 오! 아악! Are you the moon? Are you the moon? Because... Even when it's dark You still seem to shin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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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the moon? Are you the moon? 오! 오! 리사니어 발 밟거나 몸 때리거나 이동할 때 그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앞머리 살짝 스치지? 그럼 이제 주먹 달라고 주먹까지? 오! 조심해야 되겠어 앞머리 살짝만 만질려도 맞아 근데 진짜로 광고가 들어왔어 응 앞머리를 다 흥클어스리고 이 스타일을 못해 네 그럼 광고 찍을 거야? 안, 안 할 것 같은데 자, 리사씨 앞머리 열어주는데 저희가 100억 오! 오! 100억?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네 100억은 하지 100억은 하지 엘리 낼이 아까 10!!! 아아아아앙 rl aaaa aaa aaaa aaaaaaaaaaa aaaaaa aaaaaaa aaaaaa a our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